요즘 휘발유 가격이 너무 비싸서 주유하다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.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석유 제품과 화학 제품, 생산자 물가까지 반년째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. 정부가 다음 주 화요일 유류세이나 대책을 내놓는다고 밝혔는데 소비자 부담을 실제로 덜어줄지 박지혜 기자가 전망했습니다. 자고 일어나면 리터당 7원, 8원씩 올라있는 기름값. 장거리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주유하는 게 이득이란 말이 나옵니다. 휘발유값 결제된 카드 내용만 봐도 작년이랑 비교해보면 한 달에 기름값만 10만 원 이상 더 나가더라고요. 한 번 넣을 때 만 원이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싼 주유소 있으면 알아두고 그 근처 지나갈 때마다 주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국내 보통 휘발유는 리터당 1743.21원. 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. 폭등한 기름값 때문에 생산자 물가는 6개월째 최고 기록을 경신 중. 석탄, 석유 제품과 전력 및 가스, 화학 제품 등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. 문제는 휘발유 소비자 가격 가운데 절반을 세금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. 불과 나흘 전까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 바 없다던 기재부는 다음 주 중 유류세 인하 대책을 내놓겠다며 말을 바꿨습니다. 유가 강출량 확보 문제라든가 지축 물량 확보라든가 또는 지금과 같이 유가, 국내 유류세 인하 문제를 포함해서 몇 가지 대안을 같이 검토를 해왔습니다. 정부가 고려 중인 인하 폭은 10에서 30% 수준. 만약 15% 정도 인하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30원에서 140원가량 낮아집니다. 다만 민간 사업자인 주유소가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얼마나 반영할지에 따라 소비자 체감도가 결정될 전망입니다. 채널A 뉴스 박재희입니다.